이번 질문의 내용은 뉴튼의 운동의 법칙에 의하면 어떠한 물체는 자신이 가던 방향으로 처음에 힘을 줬을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인다 우주 공간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골프공이 계속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떨어진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주는 글이다 뭐 이제 당연히 공기저항이라든가 지구의 중력이라든가 이런 거 있겠죠 그거 설명하는 지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잘못된 거는 이게 왓이 아니라 대수로 바꿔줘야겠고요 이 무브가 여기서 자동사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타동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형식 완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뉴튼의 운동의 법칙은 apply perfectly to the world of golf 골프의 세계에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apply to는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자동사로서 사용되는 수거예요 자 we are all aware 우리 모두는 대절을 알고 있습니다 골프공이 움직인다는 것을 when it is hit by force 그것이 힘에 의하여 때려질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클럽으로 치는 거잖아 그렇지? 골프 클럽으로 자 이번에는 이즈를 R로 바꿔줘야겠고요 이 무빙 앞에 from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열이 아니라 is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is를 여기 지칭하는 대상은 이 골프공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is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om을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킵동사는 ing 가 올 때도 있고 from ing 가 올 때도 있죠 각각의 의미가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고요 이건 이제 O형식이어서 목적어가 계속 뭐뭐하게 하다 자 from이 들어갈 때는 목적어가 금지 방해가 되어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않게 하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석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존재 구문이어서 얘가 동사고 force 복수가 붙어있는 요게 이제 주어가 돼서 여기는 R로 바꿔야 됩니다 자 however 그러나 there are outside force 외부에 힘이 있습니다 that kept a golf ball from moving in their original direction forever 영원히 그것의 원래의 방향으로 골프공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힘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풀링이 아니라 pulls가 돼야 되고요 but 이하로 앞쪽에 보면 콤마가 있죠 end하고 but 앞에 콤마가 있을 때는 절과 절을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콤마는 절과 절을 이어서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자는 등이니까 일자는 필요 없겠고 주어 동사 자리입니다 자 a ball may have a straight path 아마 그 공은 직선의 경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when the club hits it 그래서 클럽이 그것을 때릴 때 그러나 그리고 나서는 gravity pulls the ball toward the earth 그 중력이 지구를 향하여 그 공을 땡깁니다 and can keep it from going straight 그리고 그것이 직선으로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포물선을 그리게 한다 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에는 is가 아니라 is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 여기 뒤에 따른 하고 있는 스피드는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로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as 뭐 뭐 하면서나 뭐 뭐 할 때 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주는 접속사가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air resistance 공기의 저항 a form of friction 마찰의 형태인 이 공기 저항이 slows the ball's velocity 그 공의 속도를 늦춥니다 그것이 대기 속으로 그것이 공중으로 속도를 내며 나아갈 때 자 여기서는 slowing이 아니라 slows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once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고 얘가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서 of가 빠져야 되고요 much가 아니라 more로 바꿔줘야 돼요 자 뒤에 보니까 than이 보이죠 than이니까 당연히 비교급이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grassy and sandy surface 주어 create 만들어낸다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보면 once a golfer connects with the ground again 이 골프공이 땅이랑 다시 연결하면 땅이랑 연결한다는 말은 땅에 이제 떨어지면 이런 뜻이죠 it slows down 그것은 훨씬 더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because grassy and sandy surface creates more friction with the ball than air 그 풀에 그리고 모래 표면이 더 많은 마찰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 공과 공기 보다는 그러니까 공기에서 보다는 더 많은 마찰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골프공이 멈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 지문의 내용은요 과거에 이제 그 액터 배우들 그러니까 현대가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조선시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배우들을 가지고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당놀이패 그래가지고 뭐 탈춤도 추고 고개도 하고 줄타기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시대는 이제 천민이라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한 지정된 장소에서 지금처럼 지금의 연예인들처럼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이리저리 이제 이동해 다니면서 이게 근근히 살아갔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뭐 우리나라 영화 같은 거 좀 봤던 사람들이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만한 지문일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레어가 아니라 레얼리 레얼리 중부정이죠 거의 뭐뭐 아닌 자 prior to the modern year 현대시대 이전에는 자 중국 배우들은 중국의 배우들은 whether rural, amateur or urban professional 그래서 시골의 아마추어든 혹은 도시의 전문가이든 그러니까 전문, 이건 이제 전문 배우고 아마추어는 그냥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 아닌 그러니까 농사도 짓다가 이렇게 뭐 액팅도 하고 자 여기에서는 여기는 he or she is 이게 생략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whether절에서는 이렇게 주어동사 특히 비동사일 때 생략을 많이 했었죠 자 하여튼 이러한 중국 배우들은 rarely enjoyed the respect 여기가 동사고요 그 존경을 존중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that society pays him or her today 사회가 오늘날 그나 혹은 그녀에게 표하는 그 존경 그러니까 요즘은 여기서 him or her는 특정 대상이라기보다는 연예인을 뜻하는 거겠죠 자 여기는 recent 가 아니라 recently 로 바꿔줘야 겠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까지 이런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사실 최근까지도 a theater practitioner could hard 자 여기는 hard가 아니라 또 hardly로 바꿔야 겠죠 자 hardly로 준부정이 되는 거죠 거의 뭐뭐할 수 거의 뭐뭐 아닌 그래서 theater practitioner 자 극장에 행하는 자니까 전문 연기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꾸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with one stationary truth 그래서 하나의 고정적인 극단과 함께는 그래서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했어야 됐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대에도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에도 그렇죠 잘나가는 연예인이야 돈 엄청나게 벌지만 그렇지 못한 연예인들은 좀 많이 힘들죠 자 여기서는 traveling ing를 넣어 줘야 겠고요 while이 아니라 during으로 바꿔 줘야 겠고 자 during으로 바꿔 주는 이유는 during festival 여기는 이제 동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uring이 오는 거고요 자 이 traveling은 앞에 콤마가 보이죠 문장 동사는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분사구문 자리입니다 근데 travel은 여기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을 쓰는 게 맞아요 자 he often became an itinerant performer 그래서 그는 종종 떠돌아다니는 공연자가 되었습니다 traveling among small town and rural villages 그래서 작은 마을이나 시골 마을 시골 마을 사이로 여행하면서 공연하기 위해 축제 동안 아니면 to celebrate important occasion in the lives of the local gentry 그래서 지역에 지역 상륙층들의 그 삶에서 중요한 행사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굉장히 잘 사는 양반이 있으면 그 양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공연하러 가고 이런 거죠 자 여기는 almost 가 아니라 most 로 바꿔야 되고요 여기도 what이 아니라 that 로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이 됐절은 이 이미지가 선행사로써 사용이 됐습니다 what은 동사나 전치사 뒤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겠죠 이럴 때는 뒤에 완전 불완전 따질 필요조차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almost는 most 자리는 이 actor를 꾸며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명사 수식 형용사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almost는 부사로만 쓰임 그래서 여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most가 들어서 대부분의 개별적인 이 배우들은 war, ellis, part-time, itinerant 그래서 최소한 part-time 방랑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수확을 하거나 추수를 하거나 이럴 때는 고정된 장소에서 이제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떠돌아 다녀야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contributing to the image of vagabond good for nothing 그래서 그 이제 방랑자의 이미지의 원인이 되면서 분사구문이죠 근데 어떤 good for nothing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랑자의 이미지 then afflicted his profession for centuries 그래서 수세기 동안 이렇게 꾸며 주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 그의 직업에 피해를 주게 되는 그 이미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놀이패가 오면 당연히 이제 놀이패를 불러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근데 뭐 그 마을에서 어떤 도둑질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무조건 그 놀이패가 했다 저놈 저놈들이 우리 거를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이미지의 원인이 되면서 이 배우들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어나더가 아니라 어더가 돼야 되겠고요 어더는 뒤에 복수가 오지만 어나더는 뒤에 단수가 와야 됩니다 어나더는 어더의 언자 부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꼭 단수랑 쓰여요 근데 여기 S가 붙어 있죠 자 In the Imperial Period 제국시대에는 Entire Urban Troop, My Tour, The Countryside 그 전체 도시의 극단들이 도시의 극단들이 아마도 시골로 여행했을 것입니다 추수기에 그리고 새해에 그리고 다른 축제의 시기에 그러니까 뭐 추수, 추석 뭐 이럴 때가 되겠죠 자 이번 지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불안과 그 초조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이 있는지 무언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 봐 아직은 좀 감이 안 느끼려나 근데 상당히 그게 불안해요 이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애들 분육값은 누가 벌어야 돼 이런 걱정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작가는 그러한 불안감을 불안감을 떨쳐버려라 불안해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래야지만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 뭐 여기 꼭 성공이란 말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언가를 시작을 안 하면은 당연히 성취할 수가 없겠죠 자 문법적으로 틀린 걸 보면요 자 to begin이 아니라 begin으로 바꿔 줘야 됩니다 여기는 문장 동사 자리구요 every great thing 여기가 주어 자리에요 자 그러니까 시작되었던 모든 위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일어났었던 모든 위대한 것들은 시작하였습니다 불확실성 속해석 그래서 begin 동사는 자동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수동을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는 experience 가 아니라 D 자를 빼줘야겠죠 이제 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주면 됩니다 자 토마스 에디슨은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를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전구의 선물을 경험합니다 자 여기는 was 이거를 빼줘야 되겠고요 이 pander라는 단어는 오른쪽에 보니까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즉 think 동사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 think 동사는 이 pander 동사는 자동사로써 사용이 된 겁니다 자동사니까 수동이 들어가진 않겠죠 스티브 잡스가 생각한 거지 스티브 잡스는 생각된 게 아니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생각했습니다 Is there a need? 존재 구문이죠 이것에 대한 필요가 있을까? And we have mini computers that fit in our pocket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에 딱 들어 맞는 미니 컴퓨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스마트폰도 미니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잖아 자 여기에서는요 it이 welcome하고 in 사이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that절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 안에 once절이 다시 한번 들어가 있고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물론 has a hold on 무엇을 붙잡다, 방해하다 라는 수거기는 하는데 문장 성분 구조로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돼요 즉 사명식 완전이겠죠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that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사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대명사 목적어는 수거 사이로 가야죠 이럴 때 이제 수거는 타동사 더하기 부사를 뜻하는 거예요 자 in order to bring our ideas or dreams to life 자 우리의 생각과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we have to expect fear and uncertainty 자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만 합니다 뭐를요? 일단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면 그것이 더 이상은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불확실성,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두려움은 근데 일단 시작을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불확실성을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실과 맞닥뜨렸어 그때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때는 이거를 극복해 내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기게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의지가 생겨야지 의지가 안 생기면은 뭘 하든지 간에 망하는 건데 이번에는 틀린게 좀 많네요 어스가 아니라 ourselves 제기대명사로 바꿔줘야 겠고요 where이 아니라 which로 both가 아니라 eithe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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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로 사용되는 거고 both는 a and b 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or 때문에 either 가 들어가야 됩니다 해석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뒤에 보니까 어퍼는 전명구 불안전이죠 어퍼는 뒤에 전치사들은 언제나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명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위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주어가 위인데 같은 대상이죠 그러니까 our service를 써야 됩니다 자 we must remind ourselves that remind는 사형식 동사로써 사용이 된 거고요 우리 자신에게 대절을 직목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there are two possible ends to every uncertain journey 그래서 모든 불확실성에 불확실한 이러한 여정에는 두 개의 가능한 끝이 있다 여행인데 우리가 떠나온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한 여정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ither a or b a 하거나 혹은 b 하거나 we'll learn a lesson 우리가 교훈을 어떤 배우거나 that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our true desire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욕구 이거는 이제 꿈을 우리의 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욕구 우리의 진정한 꿈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깝게 우리를 데려갈 교훈을 배우거나 아니면 혹은 we'll reach the point 우리는 그 지점에 도달한다 we set out for 우리가 향하여 출발했던 지점 그러니까 향하여 출발한 지점이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목적지가 되겠죠 즉 꿈을 이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야 둘 중 시작을 해야 도달할 수 있겠죠 목적지에 자 이번 지문의 내용은요 이제 그 노안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노안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제 색깔 구분을 잘 못하게 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 노안의 문제점 노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발생을 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운전할 때 노인분들이 운전할 때 왜 어려움을 야기하는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지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틀린 것은 없고요 자 as we grow older 우리가 나이 들어 가면서 grow older 나이 들어 가면서 as 하면서 the eye lens becomes more yellow 눈의 렌즈는 더 노랗게 되어 버립니다 콤마 ing 분사 구문이 되죠 음 자 그래서 causing poor poorer color discrimination in the green blue violet end of the spectrum 스펙트럼은 이제 빨주노초파남보 그거 기억나죠 그거에 녹색 파란색 보라색의 그 끝 쪽에서의 더 안 좋은 색깔 식별을 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잘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여기서는 s 를 빼줘야겠고요 as 가 여기서 접속사 근데 여기서 as 는 because 처럼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muscle 이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이렇게 전면구일 뿐이고요 여기가 복수죠 그러니까 s 를 빼야 됩니다 자 또한 the lens ability to adjust and focus 그래서 렌즈의 능력 근데 어떠한 능력일까요 자 조정을 하고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이 렌즈의 능력도 하락합니다 아 원자는 빼야겠죠 자 as the muscle around it 그것 주변의 근육들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틀린게 좀 많네요 how 가 아니라 what이 되어야 되겠고요 closely 가 아니라 close boss 가 아니라 either 자 boss는 a and b end 가 들어가야 되고요 either는 a or b 이기 때문에 여기 or 가 보이죠 그러니까 either 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object 명사수식 형용사 자리였어요 closely는 당연히 안 되겠죠 close는 형용사 부사 다 쓰고 closely는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아니면은 단단히 꽉 자 여기는 가까운 물체 이렇게 형용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closely는 애초부터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벌써 주격 관계대명사 처리되겠죠 자 this is what caused difficulty 이것이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쪽에 얘기했었던 그 230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거가요 자 뭐하는 거에서 어려움일까요 in singing close object clearly 가까운 물체를 명확하게 보는 것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called presbyopia 그래서 노안이라고 불리는 자 Necessitating either longer arms or corrective lens 그래서 더 긴 팔이나 혹은 그 수정 렌즈 그러니까 이제 눈에 초점 눈에 시력을 이제 올려주는 초점 맞춰주는 그런 이제 교정 렌즈를 필요로 하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는 분사 구문 자리에요 자 여기에서는 increasing이 아니라 increase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고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주절 주어가 time인데 음 여기까지 위치절이고요 여기는 동사 자리입니다 단순이니까 es 붙여야겠죠 자 to complicate matters further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수거 같은 표현이고요 what's worse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더욱 안 좋은 점은 시간 근데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의 눈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 to는 need to 로 연결되는게 아니라 뭐 뭐 하기 위에서 분리가 되는 거야 이게 목적어가 자리잖아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초점을 바꾸기 위해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것으로 혹은 반대로 초점을 바꾸기 위해 우리의 눈이 필요로 하는 그 시간은 증가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is가 아니라 대열로 바꿔줘야겠고요 음 여기에 of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 그들의 더 느린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간 여기서 전치수식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동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가 전치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연은 지칭 대상이 운전자 복수죠 그러니까 대열로 바꿔야 됩니다 자 this also pose a major problem in driving 이것은 또한 큰 문제를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운전하는 거에서 큰 문제를 야기한다 라는 뜻이야 because drivers are constantly changing their focus from the instrument panel to other orders and signs on the highway 운전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초점을 바꾸기 때문에 인스트루먼 패널 계기판으로부터 다른 자동차나 아니면 사인판에 그 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because that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에요 자 older drivers may miss important information 나이든 운전자들은 older 하면 더 나이든이 아니라 그냥 나이든 하면 돼요 운전자들은 아마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더 느린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간 때문에 더 나이든 네 네 네